그렇게 자기를 구해달라는 브레트엔의 요구 그래서 도망가서 둘이 둘만의 생활을 꾸리자는 브레트엔의 요구를 만약 파우스트가 들어줬다면 파우스트에게는 더 이상 추구가 불가능해졌을 것이고요 가정생활의 편안함, 아늑함에 그쳐서 2부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에 이루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도 파우스트는 자기를 애원하는 브레트엔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것으로 그래서 잘못 보면 비정한 파우스트의 곳도 있을 것인데 브레트엔의 맹각에서는 비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존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2부는 대세계, 넓은 세계 그래서 1부는 브레트엔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극이라는 말은 브레트엔이 죽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말을 쓴 건데 실제로는 작품이 끝나면서 브레트엔이 죽는데 천사들이 그레트엔 구원을 받았다는 천사들의 울림이 들립니다 그런데 2부에서는 파우스트의 구원인데요 2부는 조금 넓은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와는 달리 1부에서는 파우스트의 개인적인 러브 스토리가 그레트엔이라는 여자와의 육체 관계로 인한 3건에 거친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2부에서는 사회의 역사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중세로 고대 그리스로 소극해서 시간과 공간이 흔들리는 이런 좀 이제 근데 이제 그레트의 노년의 산물이었어 2부가 노년의 산물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이 시기에 주류 문화가 고전주의였었다면 비주류 문화가 낭만주의가 이제 낭만주의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건데요 낭만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레트에는 낭만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2부는 5막극으로 1부는 한 30여 개의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 이런 30여 개의 장면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2부에서는 1막에서 5막까지 이제 아주 정형적인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막에서는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중세 말 중세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이제 파우스트가 여러 세계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떠돌면서 그 어떤 사회적인 이제 역사적인 이런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에 우리 어느 재정인 빈약해서 몰락해가는 이런 국가의 파우스트가 봐가지고 화폐를 찍어내서 몰락하는 이런 국가를 막아낸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랄지 그 다음에 뭐 인조인간을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인다랄지 그 다음에 이제 3막에는 고대 그리스로 이제 메피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거슬러서 고대 그리스로 가가지고 헬레나 헬레나가 어떤 인물인지 저는 포머의 작품에서 봤죠 파리스의 유혹을 받아서 그 초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배경이 됐던 그 미의 여신 헬레나 그 만나서 그 둘이 파우스트가 결혼을 해서 오이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는다라지 이런 막 그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핵심 부분은 로막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때는 독일 특유의 이런 교양소설을 쓰는데 교양소설이 이때 썼던 교양소설이 비렐룸 마이스터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교양소설의 핵심은 1부에서는 수업시대고 2부에서는 이제 탄력시대 그래서 수업시대는 뭐냐 하면 주인공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부에서는 2부에서 배운 그런 교육을 사회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천하는 이런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널린 마이스터는 이제 처음에는 연극 배우가 되어서 사회를 위해서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생각에 무슨 딴따라 배우가 사회를 위해서 변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극연극, 칼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철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슐러 같은 경우에 그 연극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나쁜 품성을 업무르고 어떤 공동체를 위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주인공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장르로 간주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직업으로 그 당시에는 간주가 됐기 때문에 그 베널름도 베널린 마이스터 소설에서 베널름도 처음에는 배우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 수업을 받다가 이미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고대와는 달리 고대 비극이 가능했던 시대와는 달리 이미 근대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배우를 통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관객들의 어떤 그런 품성을 교화시킨다라는지 아까 슐러가 얘기했던 그런 미적인 예술을 위한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졌다 인간 물질의 이런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베널름은 광산체구라는 기술을 배우고 의학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2부에 가서는 이제 편력시대 방랑시대 여기에서는 무이촌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한다라는지 그 다음에 그 광산체구라는 기술을 1부에서 배워서 2부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탄광이 그때 막 개발되던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막 그 탄광을 개발한다라는지 아니면 그 넓은 간척지를 개관하는 이런 기술을 배워서 땅에 없는 그런 농부들에게 땅을 마련해 준다라는지 이런 내용이 베널름 마이스터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 소설은 우리가 전에 봤듯이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관계에서 좀 예외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독일에 워낙 클래식의 이런 인염들이 강하고 공동체 내의 존재라는 이런 전통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민족국가의 형태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의 그런 리얼리즘 소설과는 좀 다른 식의 이런 소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독일어로는 빌둥스로만 이렇게 부릅니다 빌둥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는 소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양 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빌둥이 사람을 영어로 빌드 이런 뜻이고 사람 틀을 만든다 해서 형성 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커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인간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사회에 실천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우스트에서도 이제 2부에서 비슷한 남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막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1막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데 배우가 되려고 했다가 이미 시대가 배우가 되어서 사회에 이런 공헌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화폐를 찍어내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마지막 5막에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5막에 파우스트는 자기가 평생의 꿈이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어민들을 그 사람들이 배불림 없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모습을 보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생 여러 가지 추구를 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보의 개념이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서 그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배운 간척지를 개관하는 이런 방법을 배워서 그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다를 막아서 땅의 농토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풍요로운 이로 추수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오촌에 가서 바다를 막아서 넓은 땅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민들, 농민들이 넓은 추수, 땅에서 추수해서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고 파우르크는 그 순간이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그런 그 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메피스토가 등장을 해서 이제 시계의 바늘은 멈추었다 그러니까 멈추라 순간이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시계의 바늘은 이제 멈추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은 평생 동안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이제 드디어 나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제 저 녀석은 이제 처벌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런 노래소리가 들리고 작품은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우스트가 아까 하지 말았어야 돼 해서는 안 됐는데 멈추어라 순간이여 넌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말로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정법으로 합니다 가정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두고 사우스트가 진짜 그 말을 한 거냐 아니면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실제와는 반대되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멈추어라 순간이여 넌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학자들 사이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때 우리 글쓰기 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을 하면 처벌을 받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맥시토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그런 내기에서 파우스트가 직설법으로 그 말을 한다면 그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작품 구성에 그래서 가정법으로 가정법은 실제와는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것은 그에 대해가 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가 변호사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자취를 부렸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파우스트가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때가 파우스트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100살이 됐고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파우스트는 이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파우스트는 이미 100살이 돼서 눈도 멀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간척지를 개관을 해서 농민들이 풍요로운 추수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직접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단지 귀로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파우스트는 농민들이 그 간척지에서 농산리를 이렇게 땅을 파면서 이제 풍요로운 추수를 즐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오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도깨비들이 등장을 해서 파우스트는 100살이 됐으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 파우스트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습니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는데 파우스트는 그것을 눈이 멀어서 귀만이 들리고 해서 자기의 그 평생의 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멈춰라 순간이요 너는 참으로 아픈다구나 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맨피시도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고 간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대의 반응은 멈추었고 내기에서 내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더 높은 곳에서 천상에서는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파우스트는 평생 추구했던 인물이고 백살이 되어서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런 인물이고 이런 추구가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백살이 될 때까지 계속된 것이고 그래서 아까 파우스트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신이 했던 말 인간은 비록 순간적으로 어두운 충동에 빠져 있더라도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런 인간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신의 말씀 그리고 인간은 뭔가 추구하는 안 방황한다 우리가 어떤 고시에 시험 보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면 바로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죠 늘 세상 뜻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쿠톡의 메시지에 세상 뜻대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잠깐 쓸데없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된다면 실패하는 것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다 라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런 추구와 다른 실패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이성과 반대의 충동의 이런 세계 육체와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함께 주어져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괴테는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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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스트를 이제 중심에 놓고 소설에서는 비델룸이 그렇습니다 비델룸 마이스트에서 비델룸이 그렇고 희곡에서는 파우스트가 그렇고 그런 그 인물을 결국 모범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테 문학의 중심을 올리는 되게 이제 양극성과 상승이라는 이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양극성 극단적인 두 개의 영역이죠 이성과 강한, 육체와 정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민적인 삶과 예술적인 이런 삶 이런 대립적인 세계가 인간에게는 있고 그렇지만 베르테르의 경우는 양극성만 존재하고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잃지 못했습니다 베르테르의 경우는 베르테르는 그 자연의 세계로만 빠지려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승이 베르테르에게는 없었는데 그런데 보존주의에 들어가면 양극성 극단적인 두 개의 영역들이 인간에게 육체와 정신, 시민성 관리실성 이런 두 개의 세계가 인간에게 있고 이런 것들이 추구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중심적인 원리만 존재한다면 결국 상승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래서 양극성과 상승이라는 이런 주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해결이 말했던 역사로점의 그런 과정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세계가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요즘 대선이 진행되면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해서 그 대립적인 세계를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발전해가는 일종의 예를 들자면 미국이 모범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애인의 세계가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세계가 있고 이런 것들 서로 대립을 하다가 다시 합의 단계에 상승해갔고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간다라는 세계를 역사 발전의 변질법 이런 개념을 그 여태는 자기 문학의 중심 원리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 이상과 현실 이런 예비 속에서도 늘 추구하는 이런 근본 파우스트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백살에 대해서 눈이 안 보일 때까지도 농민들이, 땅이 없는 농민들이 넓은 농포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고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파우스트에는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천상에서의 소곡에서 신이 얘기했던 인간은 당황하지, 추구하는 난 당황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런 어두운 충동 속에 빠져있더라도 그런 추구하는 인간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의 의미도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르테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극단적인 대립, 문명과 자연의 대립만 있지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어떤 상승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변증법에서 그것을 지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향, 대립과 지향, 이렇게 서로 투쟁 그 다음에 지향, 합의당되어 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르테르 같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괴태문학의 또 다른 주제가 꼭 괴태문학 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그런 중용의 이런 리더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제한, 자제 이런 독일어에서는 엔스 아군인데요 첸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세카라고 말씀드렸죠 베르테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베르테르는 샬를로 때가 결혼을 해서 이미 남편이 있는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중용의 영토를, 중용의 미덕을 즉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친화경이라는 소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베르테르트하고 샤를로 때가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묘하게 두 사람 다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베르테르트하고 샤를로 때가 만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젊은 시절에 뜨거움 이런 것들은 없고 그저 풍파는 겪지 않은 안정된 편안한 삶을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시민사회에서 일반 시민계층의 삶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권태가 역시 잘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권태라는 고동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협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드와르트의 친구 데이비가 그 성에 찾아오고 샤를로테의 조카 딸 오틜리에가 찾아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에드와르트와 샤를로테 한 쌍이 부르고 데이비의 조카 딸은 그냥 손님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 화학에서 쓰는 선패친화성 어떤 화학적인 기호들이 가수들에게도 해가지고 새로운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화학에서 쓰는 선패친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드로에서는 발티어반 트라프턴에서 침화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에드와르트는 자기 아내 샤를로테의 조카 오틜리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샤를로테는 자기 남편의 친구 데이비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쌍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도두의 세계 같은 새로운 세계 우리나라 작가들도 좀 이런 것들을 알고 작품을 이용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에드와르트하고 오틜리에 그 다음 샤를로테와 데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샤를로테와 데이 이루어지는 자재력 엔사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지만 이 에드와르트하고 오틜리에 신인사회의 신인사회의 부부는 이제 계약관계죠 혼인을 계약관계로 신인사회에서 성형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계약이 유지되는 한 깰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보는데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아닌데도 부부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이제 죽고 이 두 사람은 살아남지만 자꾸를 끝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된다라는 비슷한 이런 이야기로 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명, 자재력 이제 이런 것들은 고전주의 리더입니다 기본 주제지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대해서 그 로마 이때도 그 중용에 이런 길을 가는 그 다음에 사회가 공동체가 제시한 주유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괴태 문화에서 고전주의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괴태에게서도 휴머니즘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그 이야기를 그리고 괴태를 끝맞게 끝맺겠습니다 중세 이후를 지금 한 2, 3주에 걸쳐서 다뤘는데요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적인 그런 인간과 프로테스탄스적인 이런 인간 대유형들이 발전해 나갑니다 르네상스적인 인간은 우리가 전해로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클라식을 회복하는 이런 의미였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한 백년 무렵에 로마의 키키로 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툴리우스 티케로 라는 인물이 했던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그런 인간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가 본받으려고 했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키키로가 했던 로마의 저술가 티케로가 했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인간의 유형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고전주의의 간체멘시라는 호울멘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대립된 정신과 육체 이 두 개 합쳐져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이제 중세시대 때 인간의 육체를 엉둘렀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열정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중세에서는 그런 것들을 엉둘렀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그런 고대 그런 키키로의 그런 이산들 육체와 정신 이런 균형을 낮춘 인간의 모습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 청년을 거치니까 육체와 정신의 이런 세계에서 그런 육체의 세계가 더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이 종교의 이제 틀을 벗어나게 되고 어떤 현실의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금지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의 이런 세계 열정의 세계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그래서 결국 중세에서 어떤 신의 성경의 말씀으로 세계를 보았다면 자연과는 발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연과 자연의 이런 섭리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은 신을 통한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경이랄지 그다음에 망원경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세밀화됐던 것이 현미경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근대는 그런 식의 어떤 근대를 지배했던 이런 인간의 감각은 시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 이 강의 학교가 끝날 무렵에 다룰 장르의 이름에서 윌리엄 신부가 늘 안경을 끼고 등장하는 윌리엄 신부는 근대 중세가 끝날 근대로 이행해가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편 논쟁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론을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떤 신을 통해서 세계를 보지 않고 인간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려고 해서 네오나르도 닭을 30여 구의 그런 신신을 실체를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들어서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림으로 보이고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근대는 이런 인간이 직접 현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현실에 눈을 돌린 시기였었고 그러기 때문에 근대의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런 인간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인간이 신이 아닌 인간이 이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이성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성이었고 오성이라는 것은 조금 밑에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제정신이라고 했죠 코끼리를 보고 저거 코끼리다 말하는 것은 제정신입니다 코끼리를 보고 그럼 이성은 뭐냐 이성은 이성은 인간이 하는 이런 판단 가운데서 그것을 법칙화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건 코끼리고 저건 사자고 저건 호랑인데 이런 것들 동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론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조금 더 높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오성과 이성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인간을 세속적인 면 인간이 눈을 돌리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이성과 오성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또 한편에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역시 현세적인 것에 눈을 돌린다는 이런 측면 즉 직업을 심성시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이런 세계를 불원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 르네상스적인 인간과 유사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있는 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신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내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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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음 에반델리움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중세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이런 인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두 유형이 그래서 이때가 1500년 종교계열이 이때 이루어지니까 쭉 이어지다가 이어지다가 우리가 지금 봤던 때가 1750년에서 그 다음에 1800년 무력을 봤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적인 프로테스탄트 프로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인간의 유형과 르네상스적인 르네상스적인 인간의 유형이 1500년 무렵에 공존을 하다가 아까 르네상스적인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세속의 이런 세대에 직접 눈을 통해서 보게 하고 이를 통해서 뉴톤 같은 사람은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뉴톤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성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해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 이성의 그 틀로서 이성과 보성 이 그 틀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프로테스탄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의 존재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이 시기 이 시기에 1800년대 우리가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파우스트가 처음에 처음에 그 자기가 평생 동안 파우스트는 이 세계의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내면 이 세계 모든 겉으로 보기에 뭐 과학물 식물 인간 뭐 여러가지 세계들이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서 이걸 찾아내면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세의 4개 학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이것들을 다 섭력을 합니다. 그런데 파우스트가 실패했다 라는 우울감을 처음 작품 시작 부분 곰막이 시작하는 밤 장면에서 그걸 토로하는 그 대목이 상당히 유명한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이제 철학과 법률과 의학과 유감스럽지만 신학까지도 다 섭력을 했다 거기에서 그 신학을 유감스럽게도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이제 이런걸 보면 중세적인 분위기가 많이 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에서는 신학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중세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냥 허무 맹랑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믿으면 그걸 통해서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왜냐하면 교부 철학자들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파우스트가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부활절 종소리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의 소식은 들리나 내게는 신앙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이미 그때는 1800년 작품이 썼던 이 시대에 인간에게 벌써 이런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제 르네상스적인 인간에 더 가까운 것이고 실제로 독일의 서부의 몰락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슈탱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탱글러는 르네상스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까지가 왔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1870년 무렵에 이때 이제 니체에 들어가면 니체에 들어가면 신은 죽었다 라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이런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묘하게 근대사회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시민개구들이 근대사회의 주인공을 확보하게 자리자면 1800년 그 다음에 쭉 이제 올라가서 시민개국이 몰락해가는 이런 시기와도 일정한 그런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간이 인간이 어떤 이성의 세계를 신뢰하는 이 묘에 들어가면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이 또 중요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우스트 작품 시작부분에 아까 파우스트의 독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세 명의 천사가 하늘대를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공중의 세계를 다스리는 천사 대지의 세계를 다스리는 세 명의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 그 세계가 조화롭게 움직인다 라는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이 세계가 움직인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예로 낙과 밤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하는 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근대 사회의 그런 믿음들 어떤 법칙성 그래서 이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존재일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가 발생한다 라는 이런 믿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도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민주 근대 민주주의의 이년들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베르페르 같은 이런 인물 파우스트 같은 이런 인물 베르페르 파우스트 같은 인물은 끊임없이 내면의 어두운 충동에 휩싸여서 기독교의 신문의 이런 계율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또 단조롭고 규격화된 틀 속에 갇혀있는 이런 도시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자연 혹은 롯데란 여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베르페르의 그런 인물들이 오네상스 이후에 쭉 전개되어온 이런 역사 이런 과정 그래서 결국 파우스트를 통해서 휴머니즘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주제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물은 인물은 토마스마입니다 토마스마는 1875년 독일 뮤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 스위스 쯔리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마는 1929년에 모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 1901년에 쓴 부덴브로프 사람들 부덴브로프 가문의 사람들 이라는 작품입니다 토마스마는 여기 인물이고요 자기 형이 하이니시만 이라는 인물이고요 여기는 뮤덱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집 이게 자기 할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대표작으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국방계쪽이고 어머니는 남방계쪽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한 류벡의 귀족은 아니지만 시민계급의 불구한 시민계급이었고 우선 이런 시민계급의 삶은 시민계급의 사회관습과 도덕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자식들이 그런 빗나가지 않게 이렇게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 어머니에게서는 어머니는 저기 남미쪽 사람입니다 라질쪽 그쪽 사람이었고 남방계 사람이었고 음악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서는 예술적인 세계를 이어받았고요 그래서 시민적인 삶을 대표하는 아버지 예술적인 삶을 대표하는 어머니 그런 대립적인 유전자가 이제 토마스만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천국의 1년에 쓴 부델브로크 가문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는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버지는 토마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하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상업 장사 국물상 국물 도매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상당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시민사회 질서 도덕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인물이고 이제 어린 한우 토마스의 아들 한우는 예술에 재능이 많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갈등 그래서 시민성과 예술성 이런 주제가 구델부르크 가문에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니오 크레거라는 작품에서도 역시 잘 나타납니다 토니오 토니오는 안토니오에서 아닌 생각에서 토니오 쓰는데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에 가면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안토니오 그 다음에 크레거 크레거 이런 발음은 게르만족의 대표적인 발음으로 북방계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토니오 크레거라는 그 어린 아이의 이름에서도 남방계적인 요소와 북방계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오 크레거 토니오 크레거도 마찬가지고 부델부 가문에도 마찬가지고 시민적인 삶과 예술가적인 삶의 대립관계가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시민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주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또 밝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규범에 언메어에도 있고 아주 또 현실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문통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반면에 예술관은 비도덕적이고 충동이나 이런 데 쉽게 빠져들고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탈하고 이렇게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사고와 행동이 자유로운 반대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만의 작품이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런 세변데 괴패의 경우에 괴패의 괴패의 두 가지의 세배가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우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때 시민계급의 이제 모범적인 계층이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계층이었고 근대사회가 이제 형성되고 있었고 근대사회의 토대가 시민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세 개가 통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요소하고 있을 텐데 토마스만의 작품은 1900년에 쓰여졌고 이미 이 시기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아방가르드 예술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미 이 시기는 시민계급이 이제 부정적인 속성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 두 대립된 세계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때로는 대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부덴부르크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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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은 자기 중조한 아버지에서부터 어린 한호에까지 자기 집안에 사대에 걸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대에 걸쳐서 주축구 부유하고 모범적이었던 가문이 어린 한호가 더 이상 아버지의 시민적인 삶의 세계를 이어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방이 몰락하는 것으로 그 부재가 소설의 부재가 한 가문의 몰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던 시민계층의 상 근면하고 성실하며 직업을 어떤 신이 부여한 천부적인 천직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자기 할아버지 때 중종할아버지 때의 그런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어온 자기 아버지 때 우리 그런 삶 과는 달리 한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어떤 콩물가게 콩물 사업을 콩물 도매사업을 자기 아들에게 이어받게 하고 자기 집안의 부를 자기 아들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현장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린 한호는 자기 아버지의 삶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시민계층으로 늘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부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부대부르크 아버지입니다. 그는 한호에게 장래 이 아이가 활동에 나갈 영역을 약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사업장 시찰을 할 때 한호를 데리고 나갔으며 아이를 데리고 항구로 내려가서는 자기가 부두에서 덴마크와 독일의 북쪽 지역에서 쓰는 독일호입니다. 독일호가 뒤섞인 사투리로 하여 인구들과 잡담을 낳는 광경을 서서 지켜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가문에 4대째 내려오는 부를 이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하노는 이런 아버지의 상대 가치관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술적인 세계에 빠져있고 그래서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이면에 아버지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린 하노가 보게 되는데 1년 중 어느 특정한 날이 되면 아버지 토마스는 관직에 깔아오는데요. 그래서 참정관이라는 결수를 얻게 되는데 참정관 부대으로 그는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지방 유지들의 집을 순회 방문하고 가였는데 이럴 때에도 그는 하노에게 자기를 따라 나서라고 명했다. 이럴 때마다 그는 예절에 맞는 능숙한 솜씨로 말을 하였으며 아들이 찬탄어린 눈빛으로 관찰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아들이 이런 자기의 언어 언어 사용을 눈여겨보아도 들었다가 장차 잘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들을 이제 사과과에 훈련시키는데 그러나 어린 하노는 오하이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다 말았으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노의 눈 수줍어하고 금갈색이며 푸른색이 간보는 그분은 너무나도 날카롭게 그 이면에 아버지의 겉모습 이면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신감에 찬 친절성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민성의 겉모습이라면 특이하면서도 고통을 수반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그 친절 행위가 얼마나 어렵게 행해지는지를 보았고 한 가정의 방문이 끝난 후 아버지의 피발선 눈 위로 눈꺼풀이 내려오고 아버지가 과묵해지고 얼굴이 창벽해져서 마차 구석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한오는 어떤 시민적인 삶의 겉모습과 얼마나 힘들게 얻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오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런 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술가의 길로 제가 얻어서 결국은 자기의 한편으로는 북독인들의 북독인들은 아버지적인 이런 세계 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품에서는 북독인들의 인특을 금발에 푸른 눈을 지닌 이런 사람들을 한편으로 동경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멸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아모는 결국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예술가의 그런 삶 속에 빠져서 지방이 사대에 걸쳐서 지방을 흥했다가 몰락해가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작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작품의 위하소설 그런 소설인데 마치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출발과 성장 그 다음에 몰락해 이루는 가정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삶이 극단에 올랐을 때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아버지가 사업가로서 아주 피곤하게 사람들 만나고 사업으로 하는게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여유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정직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이루는 나중에 그 이전에 니천은 아폴론적인 인물로 인간 유형으로 생명을 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삶이 극단에 오를 때 반대의 세계 예술가적인 삶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어린 한호가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이런 세계로 빠져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품은 이제 한치반 몰락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유평준 소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주에 잠깐 시간을 위해서 유평준 소설 세대에 갔다는데 성장을 하고 다음 진도 나갈까 합니다. 선생님 파우스토어에서 여성적인 세계를 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테는 여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베테 일생생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베르테르가 자기 샤를롯데에게 반하는 이런 대목이 샤를롯데가 자기 동생들 8명이나 되는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나이 무도에 가는 이런 대목에서 흔히 없이 괴대에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개인적인 체험들도 반영되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근대사회로 개몽주의는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주의공들이 되게 남자입니다. 남성적인 세계입니다. 진취적이고 미래에 대한 낙광, 진보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어떤 사회 주류적인 흐름 또 다른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 강의를 수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